네, 누런 황금붕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힘들게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들어가는 포인트라고 하면서 거기서 며칠을 했는데 한 10여수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이틀 이박하셨어요. 뭐 주변에 꽝도 있고 잡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네, 오늘은 6월 19일 일단 이박을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우리 황조사님, 황통신원님, 물산에 거주하는 황통신원님. 우와, 대박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위천입니다. 위천에는 아름다운 포인트가 많아요. 전투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또 조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네, 더 어리는 낙동강처럼 크지 않지만 25에서 30 사이에 마리수들이 나오며 월도 한두세수 섞여 있습니다. 6월 19일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상황. 포인트는 미공개. 당연히 그렇죠. 방문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정심상의 끝 안내하는 대물나라입니다. 군인 위천을 실시간 조항을 안내했습니다. 군인 위천을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